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저 농시몰딩스 8만 2000원 10%요 8만 2000원에 10%요 네 한 2년 됐나봐요 농시몰딩스거든요 네 2년이 되셨어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종목을 2년 전에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할 때인데 잘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해 아이고 부끄러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 살짝 부끄러운 과거 같은 그런 건가요 맞아요 짜증나요 맞아요 제가 볼 때도 왜냐하면 이 회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때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실력이요 네 네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면 또 아니 이 부분은 별로 쳐다보기도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만 하지 네 그래도 일단 내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종목 잘 나와야 되는데 농시몰딩스 이 회사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농시몰딩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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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고 그리고 농심에서 하고 있는 농심 하면 떠오르는 건 라면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잘 팔리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식을 우리가 살 때 제가 항상 아파트나 이런 것들 다른 투자처하고 비교를 많이 해드려요 주식을 설명을 드릴 때 네 보면 아파트 중에서 나홀로 아파트라고 아시죠? 나홀로 아파트 들어보셨죠? 나홀로 아파트는 사면 되는 거예요, 안 되는 거예요? 안 돼요. 안 되는 거죠, 그렇죠? 왜냐하면 세대 수도 작잖아요. 그렇죠? 거래가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, 그런 아파트는. 그런 것처럼 농시몰딩 수도 중요한 건 거래가 안 돼요. 마치 나홀로 아파트 같은.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가장 부족한 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해요.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. 이런 종목은 원래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농시몰딩 수, 당연히 좋은 회사하고 다 알고 있죠. 그러면 이런 회사는 길게 봐야 돼요, 길게. 길게 봐야 돼요, 중장기. 그런데 저 지금 2년 지나갔는데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되게 길게 봐야 되는 건데 그때도 중요한 건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. 맞아요. 위에 올라갔을 때가 아니라 떨어졌을 때. 이런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농시몰딩 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, 지금은. 저는 그래서 5, 6만 원에서 7만 원 찍어서 그냥 던지다 막 이러고 있거든요. 던지면 그런데 또 다른 종목을 사실 거잖아요. 그런데 2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뀌지 않았잖아요. 지금은 아니에요, 이런 건 알지 봐요. 그런데 2년 전하고 안 바뀌었으면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차라리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 흐름이 살아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도 괜찮고 차라리 다른 종목 교체하실 거면 차라리 7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보고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떤가. 7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? 그 정도까지는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오래 걸려요? 그거는 알 수는 없죠. 잘 몰라.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건데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의 흐름을 보잖아요. 이 흐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서. 저는 차라리 팔고 화학이나 그쪽으로 빠. 지금 갖고 있는 것 또한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이것도 내 실력인 거거든요. 내 능력인 거예요. 그래서 다른 걸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원래 항상 주식은 그래요. 남의 떡이 커 보인다.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맞아요.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도 남의 떡이 커 보여요. 더 좋아 보여요. 다른 종목들이. 네, 맞아요. 내 종목조차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적절한 가격에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다른 종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? 수익을 내겠습니까? 이거부터 관리를 먼저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. 제가 볼 때는. 네, 네.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